안녕하세요. K60003 옹서교통고속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단양역에도 나와있구요. 오늘은 또 어디를 갔느냐? 이번에는 또 수도권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세계 처음으로... 그가 아니구나. 영상은 안 담았지만, 2019년대에 정산안일항열차... 생애 두번째로 관광열차를 타게 됩니다. 영상으로 찍는 것은 첫번째가 되겠구요. 실제 타는 것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타볼 관광열차는 무엇이냐? 바로 bmg 평화열차입니다. 바로 도라산역까지 가는 일정을 운좋게 예약을 해서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구요. 열차도 전처럼 똑같이 6시 40분 열차 KTX 700이 열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네, 저때 잠을 제대로 못돼서 설명은 잘 안된것 같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건 Dmg 평화열차 탑승기 광명역은 9시 50분에 출발하여 용산 인상 임신강을 거쳐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평화체험관광 일정입니다. 도라산역에서 군인분들께 신분증 검사를 받고 인원체크 관광버스를 타고 통일천 제3단굴, 도라산역 탐방, 남북출입경 체험을 진행했고 총 3시간 반 정도의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도라산만대 일정도 있었는데 국가안보 문제로 폐쇄되어 가보진 못했습니다. 또한 관광 과정도 찍고 싶었으나 국가안보 및 보안 문제로 촬영 무려 얼마 될지 않는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저는 지금 KTX 치즈 라이브에 자 그럼 저는 서울역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마산행 207열차입니다. 이곳하고 광명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DMZ 평화의 차 타는데 맞나요? 맞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신문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네 확인 됐습니다. 귀찮은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시고 한 30분까지 여기 오시면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9시 48분. 자 이제 평화의 차를 타러 갑니다. 자 이제 평화의 차를 타러 갑니다. 자 이제 평화의 차를 타러 갑니다. 저것은 스스로 팔관이 떨어지고 있어 è monopoly. 그 다음은 겉은 계좌를 타러 갑니다. 어떤 면수가 하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사진도 어떻게 됐고 이런 제품을 타러 갑니다. 지금 통화는 스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단입니다. 저의 걸EMA한 과정입니다. 이건 안남의 차입니다. 오늘의 단계가 definitely 많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에서 시작하는 중 다음은 공공장에서 만나요 공공장에서 만나면 신강행은 예산역을 지나서 신강행이 하찮으시고 자유의 후에 다시 열차를 보고 돌아오시는 곳입니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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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앗. 쉬어. 서. 작. 이삭. 이삭. 자 지금. 리스 안역에 정차했습니다. 예상보다 5분조차 도착했는데요 바로 출발하래요 그 다음 정착은 1... 아니 1살이에요 그 다음 정착은 임진강역입니다 거기서 임진강역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을 찾으신 다음 저는 돌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임진강곳에서 돌아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진강에는 다양한 어류와 신분증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역은 5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역에 도착하면 1사단 군인들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될텐데요 네 고리스마는 이제 임진강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서 1사단에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신분증 검사를 마친 이후도 돌아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단양 먼저 단양머리에서 왔어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 충청북도 단양국내에서 단양국에서 왔어요 아 충청북도 단양? 네 여기서 한 2시간... 2시간 걸리나요? 네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립니다 아 2시간... 2시간... 또 단양보다 내가 멀리서 왔다 보고싶음이 없어서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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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있네요 출발시간이 지연되고 있네요 아마 시간을 보면은 지금 점점 지연되고 있네요 아마 이제 시간에 맞게 도착하기 위해서 아마 지연발차를 하자 아... 싶습니다 원래 도라산역 도착시간은 12시 15분으로 잡혀있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발차가 발차하면 또 그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세요 또..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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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동영초마을인데요 여기서 점심 식사를 맞추고 이제 두 번 접한 건지 저희는 3단골로 갑니다 저희는 3단골까지 다 왔는데 이상이 약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단골에서 만나요 군사공개선 제애로 모습이고요 저는 5단골 군사공개선 제애로 모습이 사과 삼겹살 이렇게 남박한게서 군사공개선 아깔 네 이제 제 3단골로 갑니다 허나 외부쪽만 촬영이 가능하고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하다 해서 앞에 입구쪽만 간단하게 찍고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아시겠지만 남북의 일렁이나 어떤 박마스께서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나길 바라는 바다의 영화 영원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장면이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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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장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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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서 이거 진짜 못하겠지 여기 여기 있는 장면이 지금 임진강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오면 됐네요 제가 저는 입실하고 싶다 이거는 세계로 정국에 담긴 못니다 오늘 Nilson 설탕이 수입해 다른 주인공이신 분인 둘 다 세계로 보내고 소중하게 우린 오래된 대로 발차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발차영상은 못찾는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운 걸 걷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발차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좋은 청구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MT 평활차 탑승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이무장 지내를 한번 가보고 영상으로는 최초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관광열차를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민통선 내에 있다 보니까 관광열차 촬영하는 게 얼마 안 돼서 좀 안타까긴 하지만 그래도 민통선 내에서 과다한 영상 촬영, 영상 촬영, 허가단지어 외에 촬영은 절대로 안 된 것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타게 된다면 그 다음엔 임진강 코스로 한번 신청을 해서 장단역 등기기관차도 한번 보러 가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